음악, 주세요! 갔잖아요! 안 나가? 안 나가? 갔잖아요! 세윤! 이문세 깊은 밤을 날아서! 실패! 혜리! 깊은 밤을 날아서 이문세! 정답! 깊은 밤을 날아서 이문세! 정답! 제목 먼저 원곡 가수입니다. 제목 먼저! 제목 먼저! 덱뜨거 안 먹지 말고! 덱뜨거 안 먹지 말고! 덱뜨거 안 먹지 말고! 짜란! 혜리! 그렇지! 그렇지! 혜리가 잡아갑니다! 역시! 핫혜리! 핫혜리! 이런 걸 줄어먹어야 돼! 혜리 최고! 야, 동현이가 하는 실수를 하네! 이거 세워먹었잖아! 진짜 빨랐어! 약간 양아치 같다! 양아치 같다! 생디님이 말해야 돼, 나한테? 양아치 같대요! 근데 진짜 여기 되게 웃긴 게 혜리한테는 아무도 적당히 먹으라는 얘기를 안 하네요?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 오미자 초코! 오미자 초코가 정석이다! 5초야, 5초? 정확히! 5초! 아, 오미자, 5초가... 오, 오미자 맛있다! 전 전에 들었던 노래는 규현 씨가 리메이크를 썼어요! 그렇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옥상달빛의 목소리입니다! 세윤! 세윤! 스톱! 윤상 달리기! 구현! 실패! 발리기입니다! 아, 지겨들! 아, 지겨들! 아, 지겨들!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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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기 윤상! 실패! 어? 뭐야? 제목만 봤습니다! 아, 깜짝이야! 훙! 발리기 에스에스! 실패! 윤상 맞는데? 윤상은 이 팀의 멤버였지요? 윤상, 신해철! 우와... 신도엽 수식은 복잡합니다! 도현! 넥스트인가? 실패! 이분들이 춤추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춤추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세윤! 세윤! 달리기! 노댄스? 노댄스? 춤 못 춰서 노댄스? 전화! 전화! 달리기 한번 보여줘! 세윤 노댄스였구나! 그렇지, 그렇지! 힘들어도, 뒤처 쓰러져도! 나는 맞힌다! 노댄스! 달리기입니다! 일단은 뭐가... 노댄스요? 노댄스! 윤상과 신해철 씨가 그룹을 했던 노댄스의 달리기였어요! 다하트리면 끝이에요! 아, 초코야! 초코 갑니다, 초코! 초코 두유! 자, 초코 두유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거 떨어지면 아버지! 떨어지면 아버지야! 오! 깨트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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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뒤로 꺾이면서! 아이고... 나는 저런 줄 안 했다! 욕심 내더니... 여러분, 소리 들어봐! 소리의 돌! 이거 오히려 마지막에 맞히는 사람이 보고 있어요! 즐거움엔 끝이없다! TVN 침트리도! 끝이 없다! 그녀드로 인기 지금 reaching out 글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